상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국본유 5부 37군 200성 나라국 100제입니다. 근본본 여기서는 본래본, 이슬류 5부, 행정구획부, 나라국 근본본 여기서는 본래본, 이슬류, 나중에 해석합니다. 다서도 떼부 여기서는 행정구획부, 백제는 본래 5부, 5부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입니다. 석삼, 열심, 일곱칠, 고울군, 두이, 일백백, 재성, 삼십칠군, 이백성, 76만 호르니 지 시에 일곱칠, 열십, 여섯육, 일만만 집호 일곱칠, 열십, 여섯육, 일만만 집호 76만 호가 있었는데 이럴지 이 시 이때에 이르러 석치웅진 마한 동명 검연 덕안 오도독부하고 각통주현하니라 쪼갤석, 둘치, 고묵, 나루진, 말마, 나라한, 동력동, 발걸명, 세금, 잔물결연, 큰덕, 편안한, 다스도, 돕도, 감독할독, 마을부, 여기서는 간창부, 조갤석, 여기서는 나누어질석, 둘치, 곰웅, 나루진, 말마, 나라한, 동력동, 발걸명, 세금, 잔물결연, 큰덕, 편안한, 다스도, 도읍도, 감독할독, 마을부, 여기서는 관창부, 웅진, 마한, 동명, 검연, 덕안 등 오도독부로 나누어 두어, 각각각, 거느릴 통, 고울주, 고울현, 각각각, 거느릴 통, 고울주, 고울현, 각각 주와 현을 거느렸다. 탁, 거장하여, 위도독, 자사, 헬령, 이리지하니라, 뽑을 탁, 개천거, 여기서는 우두머리거, 긴장, 여기서는 우두머리장, 거장은 우두머리입니다. 뽑을 탁, 개천거, 여기서는 우두머리거, 긴장, 여기서는 우두머리장, 우두머리를 뽑아, 할리, 도읍도, 감독할독, 찌를자, 사기사, 고울현, 하여검령, 서이, 다스릴리, 갈지, 도독, 자사, 헬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도독부의 우두머리는 도독이고 주의 우두머리는 자사이고 현의 우두머리는 헬령입니다. 펴령 김성현 대구